엄청난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는 팀 82와 함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진우 지금은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는 팀 앰비셔스와도 함께 다양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서, 안무가 진우만의 확고한 멋, 그리고 춤, 이번 하루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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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agree like I wanna be like I wanna press my time. See you. 아멘